1. 고운 색깔을 가진 과자를 만들기 위해 착색료를 사용하려고 한다. 다음 중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알려면 참고해야 할 것은 1. 식품과학용어집 2. 식품성분표 3. 학술잡지 4. 식품청과물 공전 정답 4번 식품청과물 공전 2. 식품위생법상 화학적 합성품의 정의는 1. 모든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2. 모든 분해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3.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학물의 분해반응 외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원소 또는 화학물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정답 3번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학물의 분해반응 외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 중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1. 단란주점 영업 2. 유흥주점 영업 3. 휴게음식점 영업 4. 일반음식점 영업 정답 4. 일반음식점 영업 4.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한 영업자가 그 식품으로 인해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1.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2. 이러한 경우는 식품의 위해요 소중점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3. 이러한 자진 회수 제도는 자동차 등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식품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에 아직 정해진 규정이 없다. 4. 영업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 중인 당의 식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영업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 중인 당의 식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영업허가 대상인 것은 1. 식품조사처리업 2. 식품소분 판매업 3. 즉석 판매 제조가 공업 4. 일반 음식점 영업 정답 1번 식품조사처리업 6. 식품이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분해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1. 부패 2. 발효 3. 변양 4. 변패 정답 3번 변양 7. 식품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변질현상은 1. 건조나 흡습 등에 의한 물리적 변화 2. 온도나 일광에 의한 분해 3. 미생물의 번식에 따른 부패 4.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한 산화현상 정답 1번 건조나 흡습 등에 의한 물리적 변화 8. 우리나라에서 7에서 9월 중 해수세균에 의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은 1.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 2.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3. 살모넬라 식중독 4. 포도상구균 식중독 정답 2번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9. 통조림 병조림과 같은 밀봉식품의 부패가 원인이 되는 식중독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 포도상구균 식중독 2.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 3. 리스테리아 식중독 4. 살모넬라 식중독 정답 2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 10. 통조림 식품의 통조림관에서 유래될 수 있는 식중독원인 물질은 1. 주석 2. 카드뮴 3. 페놀 4. 수은 정답 1번 주석 11. 보거와 모시족의 섭취 시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테트로도톡신 베네루핀 2. 엔테로톡신 사포닌 3. 테트로도톡신 듀린 4. 엔테로톡신 아플라톡신 정답 1번 테트로도톡신 베네루핀 12.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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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테트로도톡신 2. 콜린 3. 삭시톡신 4. 베네루핀 정답 3번 삭시톡신 13. 일반적으로 식품의 세균성 식중독 방지와 가장 관계 깊은 처리 방법은 1. 예방접종 2. 마스크 사용 3. 냉장과 냉동 4. 방사능 물질 오염방지 정답 3번 냉장과 냉동 14. 히스티딘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 단백질은 어느 것인가 1. 발린 2. 히스타민 3. 알리신 4. 트리프토판 정답 2번 히스타민 15. 식품의 점착성을 증가시키고 유화 안정성을 좋게 하는 것은 1. 강화제 2. 효모 3. 팽창제 4. 용제 정답 2번 효모 16. 다은중 발효 식품은 1. 치즈 2. 사이다 3. 수정과 4. 우유 정답 1번 치즈 17. 식품과 그 저장법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보리차 차 백원법 2. 당면 한천 냉동건조법 3. 고구마 무 배추 움저장 4. 햄 베이컨 시에이 저장법 정답 4번 햄 베이컨 시에이 저장법 18. 버섯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1. 염록소가 들어 있다 2. 불검화물이 많다 3. 단백질 급원식품은 아니다 4. 비교적 소화율이 낮다 정답 1번 염록소가 들어 있다 19. 황암유 아미노산은 1. 트레온인 2. 프로린 3. 글리신 4. 메티온인 정답 4번 메티온인 20. 식품의 가공 또는 저장 조리 중 품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갈색화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1. 산소의 제거 2. 환원제에 첨가 3. 실리콘 오일에 첨가 4. 효소의 불활성화 정답 3번 실리콘 오일에 첨가